어, 그러니까. 이 공을 바구니에 넣으란 말이지. 좋아. 으쨰! 어, 그? 재밌어 보인다. 뭐 하는 거야? 응, 그 공을 저 바구니에 넣는 거야. 깨미깨미 해볼래. 하나, 둘, 자! 으쨰! 들어갔어! 와, 깨미 정말 잘한다. 이걸로 다시 한 번 해봐야지. 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무겁지? 잠깐, 얘기해라. 그 공을 우리한테 굴려. 우리를 모두 쓰러트려 버려. 이 공을 굴리라고? 오, 좋아. 박스바, 박스바, 스트레이크!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저건 뭐지? 재미있겠는데? 재미있겠는데? 몰래 가서 뺏어야겠다. 나 서 봐봐라. 여기야, 여기. 여기에 공을 넣으라니까. 어? 이게 뭐지? 아우, 정말 웃기게 생겼다. 이것도 공인가? 얘들아! 어? 고용, 고용! 얘들아, 봤지, 봤지? 이 공 진짜, 진짜 멀리 날아가. 응? 근데 이게 뭐야? 앞뒤가 뾰족하게 생겼어. 뾰족해, 뾰족해. 아우, 공은 다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건 럭비공이야. 럭비공? 그래, 뾰족하게 생겨서 엄청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공이지. 우와, 이것도 공이었구나. 깨미깨미, 공놀이 진짜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언제든지 또 공놀이하러 놀러와. 다음에 더 재밌는 공놀이 하자. 응, 오늘 고마웠어. 고마워. 깨미와 친구들이 다시 퍼니마트로 돌아왔네요. 다들 공도 하나씩 가져왔어요. 도롱 할아버지. 응, 깨미 왔구나. 그래, 공놀이는 재미있었니? 네, 공놀이 진짜 재미있었어요. 공은 종류도 많고, 가지고 노는 방법도 다 달라요. 다음에 또 놀러가면 더 많은 공놀이 해볼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구나. 네! 깨미와 친구들,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에요. 깨미, 깨미, 오늘은 공놀이 카드야. 알았다. 짠짠짠짠짠짠. 알았다. 짠짠짠짠짠. 오늘 우리 알게 될 공놀이. 신기하고 재미있고 놀라워. 깨미, 깨미, 오늘은 공놀이 카드가 생겼어. 찾았다. 짠짠짠짠짠. 짠짠. 알았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 내일 또 놀러올게. 안녕, 퍼즈마트. 깨미가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벤트에 참여하면 내 모습이 TV에 나온대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로 고고.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깨미, 깨미, 내 친구. 깨미, 깨미, 궁금해. 깨미, 깨미, 함께해. 깨미, 깨미, 따라해.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깨미, 깨미, 내 친구. 깨미, 깨미, 궁금해. 깨미, 깨미, 함께해. 깨미, 깨미, 따라해. 알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깨미, 깨미, 알았다. 깨미, 깨미, 찾았다. 깨미, 깨미, 즐거워. 깨미, 깨미, 사랑해. 깨미,amam dah 맛있다. 저기 falling, 우fried의 반 cars에